감사합니다. 아름다우십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찍어먹고. 너무 찍어. 야, 잠깐만. 그냥 먹지 말고 생각해야 돼. 계산을 하란 말이야. 우리 같은 편이잖아. 그래? 고기가 하나 먹든 두 개 먹든 그건 의미가 없어. 30개잖아. 3개. 이번 라운드를. 주비 보내는 건 우리 손에 달린 것 같은데? 주비를 살려야 되니까. 다 먹으면, 다 먹으면. 4개야? 야, 왜 소시게 해? 야, 이거. 먹으려고 했는데. 진짜 맛있겠다. 먹기를 해주세요. 못 먹을 거도 있어. 느낌상 누가 딱 걸릴줄 알아? 야, 계산을 하고 좀 먹어. 계산을 하도 된다니까. 나 머리 그렇게 나쁜. 계속 먹자라는 거 그냥 괜찮아. 계산 중에. 신동이 옆에서 해 줘. 계속? 두 개 드셨어요? 아니, 두 개요. 아니, 두 개요. 사톱 드세요. 집계 방금 무서웠어. 양이 좀 되나? 어떻게든. 내가 좀 위험하지, 조개 좀. 상현이 형 4개 드신 거예요. 자, 4개. 4개. 계산했냐? 아니, 아니, 아니. 그냥 드시네, 그냥. 나 원래. 그러니까 많이 안 먹어. 숨, 숨 쉬시면서. 형, 많이 한 벗기 5개를 지금 안 떨어져서 드셔도 돼. 5개, 끝. 못 쓰겠어. 야, 게리야, 게리야. 못 참겠다. 오케이.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5개 먹고 싶은데 배고파서. 잠깐만, 잠깐만. 게리가 저렇게 하면 10개 딱 돼있죠. 저렇게 3개. 아, 나 몰라. 계산하라고 먹을래. 내가 위험하네. 내가 위험하네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몰라. 너희가 조금씩만 먹어야지, 조금씩. 게리야, 계산하지 말고. 게리야, 하나만 먹어, 하나만. 아, 하나 더 먹거든요. 하나 더. 게리야, 하나 먹어야지. 형, 먹어. 한 개, 두 개. 형, 먹어요. 게리야, 하나만 먹어. 하나만 딱 먹겠습니다. 굽이. 끝. 10개. 스탑트. 우리는 암 중에 있으니까. 도니야, 너도 하나만 먹어. 너도 하나 먹어. 너도 하나 먹어. 이런 거, 몇 개 먹어. 야, 너도 하나만 먹어야 돼. 야, 내가 고기 올라오네. 도니야, 너도 하나만 먹어야 돼. 그만. 도니야, 그만. 그만, 끝. 도니야, 다섯 개 먹어. 안 돼, 안 돼. 그러면 내가 아웃돼. 내가 아웃된다. 아웃된다, 아웃된다, 아웃된다. 도니야, 죄송해요. 도니야, 아웃돼. 누구가 아웃돼? 그만해요, 그만해요. 형국 씨. 그만해라. 야, 네가 그렇게 먹으면 내가 아웃된다니까. 먹어, 먹을 때 먹어야 돼 안 된다니까 얘가 4개 먹는 거, 5개 먹는 거 야, 먹고 싶을 때 먹어, 어차피 3명 남아 그만, 그만, 그만 도니야, 그만 하나만 더 먹어, 하나만 먹을 거 아직 많아, 그만 먹어 형, 형 쌍둥이 나면 이제 이거만 먹을 거야 이거만 먹을 거야, 이거만 먹을 거야 이거만 먹으라고 맛있어, 이거만 먹으라고 그만, 그만 맛있지, 하나만 더 먹어, 하나만 그만, 그만 지금 딱 그만 먹어야 돼 끝, 됐어, 끝, 끝 끝, 끝 아니, 이런 악마의 게임을 만들어요? 미친만, 이거 장마의 게임을 먹어, 먹어, 먹어 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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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너 고기 좋아하잖아, 하나만 더 먹어, 하나만 아, 미치겠다 고기야, 끝, 끝, 끝 끝, 끝 끝, 끝, 끝 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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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아, 끝, 끝, 끝 아, 진짜 맛있어 아, 진짜 맛있어 물 한 번 가져가서 딱 주세요 그러니까 그만 먹으라고 그랬잖아, 내가 형이 왜? 진짜 정신력으로 잡는 거야 아니, 어떻게 저렇게 빨리 씹어 먹지? 얘는 다 잘해 기계예요, 기계 얘는 다 잘해 신기하다 인간이 아니야, 인간이야 야, 우리 팀 화이팅 진짜 먹고 싶어 어, 다섯 개 하면은 세 개 남네, 그럼 주비 손에 달리나? 나 먹어야 되는데 약간 나도 모르겠는데 아, 먹는 생각만 가지고 해 나 어떻게 생겼다고 아, 맛있어? 맛있어, 맛있어 기가 막히다, 기가 막혀 계속 고파는데 오 그래, 그래 아유, 저거 안 먹어야지 이게 아직까지 씹고 있어 아직까지 음식이 많아요, 음식이 많은데 형 형, 더 먹어야지 형, 더 먹어야지 형, 이 정도면 돼 아, 맞아, 맞아 강수야, 하나만 먹어라 하나만, 강수야, 하나만 먹어라 강수야 강수야, 강수야, 가자 니가, 니가 운명을 결정 지어줘야 돼 어느 정도까지 야, 내가 너 진짜 하나만 얘기하자면 너 정말 멋있어졌어 야, 내 신난다 야, 너 놀랐어 야, 너 놀랐어 야, 놀랐어 야, 놀랐어 야, 놀랐어? 최고의 뻥이야 미안해 형 생각하는데 너 진짜 소개시켜달래 야, 내가 봤어 재석이 형 닮았어 야, 난 소개팅 소개팅 언제까지 인 거야 소개팅 야 야 끝, 끝이 형 우리한테 온다 야, 내가 봤어 야, 내가 봤어 뭘 그렇게 해서 니가 망설일 수 있는 거지 야, 하나는 먹어야지 하나는 야, 하나는 먹어야지 니가 망설일 수 있어 강수야, 언제까지 풀려다닐 거야 강수야, 결단 달려 끝 그렇지